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세요. 오늘 날은 오늘도 브이» 또 브이케. 또 브이케. 도 브이케. 아이씨,asia,asia. 업, 차,차,차. 레이브, 스테을 손 아이씨자자 왔네요 또 이걸 볼까요? 여기도, 여기도, 이것고요. 여기에요. 빙과 에디오파아 사람, 사우엔정팔장, 이 마리턴에서요. 한 천사가 빌린에게 말했어요. 내가 자르쳐주는 곳으로 가세요. 빌린의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.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을 걷는 데 덮고 넘는 들편이 있었어요.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걸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히 전할 수 있을까. 빌린이 말했어요. 그때 빌린이 산 사람이 오는 곳을 보았어요. 에디오파아 사람은 높은 광리였어요.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었어요.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? 빌린이 물었어요. 아니, 모르겠어요. 누가 이 말씀을 이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. 에디오파아의 사람이 말했어요. 당신은 좀 도와주실래요? 그리네요. 출신해 줄게요. 자, 오늘은 원더풀 서투리인데 읽어주는데 어땠어요? 네, 스마트, 그만, 닮아잇도 봐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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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